IT 많은 가능성을 지닌 나라였지만 극심한 가난과 부패로 인해 무기력해진 나라 깨끗한 물도 마실 수 없고 전기도 없고 의료혜택도 받을 수 없는 너무 어려운 이 나라에서 아이들은 지독한 가난 때문에 버려져 길거리에서 방황하면서 부걸로 목숨을 연장하기도 합니다 IT의 길거리 아이들은 IT 안에서 가장 비천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사회의 밑바닥에 있는 아이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형제 중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하셨기에 DFI에서는 이 아이들을 길거리에서 거두어 아가페라는 기숙사 학교에서 돌보고 있습니다 길거리에 나가보았습니다 유독 눈에 들어오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름이 맥퀸지라는 아이는 아주 더러운 옷에 눈은 병이 들었는지 생모라고 물어보니 부모님이 일찍이 돌아가시고 길에서 살기 시작하였는데 얼마나 오랫동안 길에서 살았는지 기억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 아이를 도저히 길을 두고 올 수가 없어서 아가페 학교 정원이 꽉 찬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아이를 아가페 기숙학교로 데리고 왔습니다 또한 생명을 길에서 구했습니다 길거리가 예전에는 집이었던 아이들이 이제는 새 삶을 아가페에 살고 있습니다 삶을 이어가기 위해 구걸을 해야 했던 아이들이 이제는 더 이상 구걸하지 않아도 안전한 보근자리가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교육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갖고 올 수 있다고 신앙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의 귀한 자녀로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미 아가페를 졸업한 아이들은 어여한 사회의 일원으로 공장에 취직해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IT의 여성들은 극심한 남성 위주 사회에서 성차별과 성폭계 그리고 사회의 부조리의 희생양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IT 인구의 60%가 매일 미화 1불보다 더 낮은 수익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 인구의 대부분을 바로 이 여성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DFI에서는 삶의 대책 없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살아가야 하는 엄마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 이들 엄마들을 대상으로 직업 교육실을 시작했습니다 비록 지금 현재는 작은 규모의 도움이지만 이들 엄마들이 경제적으로 가족들을 돌볼 수 있게 될 때 이 엄마들이 아이들을 보호원이나 길거리로 내몰지 않고 함께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역은 가족이 함께 살도록 도와주는 가족 회복 사역입니다 IT에는 선천성 심장병 아이들 그리고 더러운 환경으로 인해 고열을 일으켜서 심장 판막이 망가지는 후천성 심장병을 얻게 된 아이들까지 약 6천 명의 아이들이 아무런 대책 없이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사망하지만 너무 열악한 의료 환경으로 인해 아직도 심장센터가 없어서 귀한 아이들의 생명들이 매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DFI에서는 한국의 연예인들의 길 성교단과 함께 한국의 최고 병원인 연대 세브란스병원과 삼성병원에서 IT의 아이들을 수술해주고 있습니다 매해 지속되는 이 사역으로 지금까지 많은 아이들이 생명을 구했고 또한 앞으로 미래를 이끌어 나갈 IT 의료진들의 교육을 위해 유명한 의료진들을 IT에 모시고 와서 IT 의대생들과 의사들이 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 생명의 저에게는 소중합니다 IT의 문제는 어디에서 시작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산더미 같고 저희가 하는 일은 너무 작아 보이기만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약하나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이 나라에 선포하며 우리가 함께 할 때 이 나라는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도움과 기도가 한 생명을 살립니다 함께 동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미션 365 2010년 1월 12일 새벽에 7.7도의 강한 지진이 있었던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의 이름은 IT 우리 미국 밑에 있는 플로리다에서 1시간 반 정도 비행기로 떨어져 있는 도미니카 이웃 국가인 IT 그 나라를 저희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 이후에 그 IT의 지진이 난 이후에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셔서 많은 사역들을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데 오늘은 우리 김헬렌 선교사님 모시고 지금 대화를 하면서 IT 선교를 나누고자 합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IT 참 어렵고 힘든 나라에 계시는데 지금 우선 또 이 방송을 함께 들으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인사 말씀 우리 시작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전 세계에서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모든 분들에게 은혜가 임하고 늘 강건하시기를 추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김헬렌 선교사님 참 너무 귀한 선교사 역을 하고 계시는데 본인 소개를 좀 간단하게 해 주시겠어요? 네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럼 여쭤볼게요 네 우리 선교사님 제가 IT 지진 나서 저도 참 그때 우리 이세들하고 우리 여기 미주에 있는 교회들 동원해서 많이 들어갔었는데 그때 이제 처음 뵀었는데 그때 IT에 오셨을 때 당시에 신분이 어떠셨었죠? 저는 UN 직원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IT에 있던 UN 건물이 허물어져서 지진 때문에 인명 피해가 굉장히 컸다고 들었어요 네 103명 정도 죽었고 UN 역사상 가장 피해를 한 번에 가장 큰 피해를 본 사건이죠 네 그리고 그때 제가 지진 나서 바로 며칠 후에 제가 도미니카 국경을 통과해서 바로 들어갔거든요 그때 보니까 너무 정말 비참하고 아수라장이었는데 그 당시 오신 도착하신 때가 언제시죠? 저는 그 당시에는 없었고요 조금 그래도 안정이 된 6월 25일 날 도착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그리고 이제 UN에 관계된 일을 하시면서 IT 사람들을 매일 보시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렇게 또 성교사로 또 헌신하게 되셨나요? 제가 2010년 UN 직원으로 IT 땅을 밟았을 때는 사실 제가 주님을 몰랐습니다 가톨릭으로 자라긴 했지만 가톨릭도 떠난 지도 오래됐었고 그리고 전혀 예수님을 모른 상태로 왔다가 그곳에서 이제 성교사님들을 만나고 그 성교사역을 하시는 거를 옆에서 지켜보면서 은혜를 받고 그래서 예수 영접하고 세례도 IT에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부르심으로 연결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죠 네 자 이제 정말 UN 일반 IT의 국가적인 문제들을 돕고 그러기에 들어가셨다가 이제는 영혼들을 위해서 그 마음이 참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예수님 확실하게 만나시면서 이제 성교사가 되셨는데 성교사님의 그 배경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회활동하셨던 배경 어떤 일들을 하셨었나요? 그 전에 저는 이와야대 정액과 석사하고 석사를 하면서 그 뒤부터 27살부터 당의 한 당의 정책 전문의원으로 시작해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상국장을 하면서 여성에 관련된 법도 만들고 또 국회에서도 일했고요 또 한나라당에서도 또 일했었고 그래서 사실 14년간은 계속해서 정치 쪽에만 있었죠 네 그러니까 정회과가 정치외교학과 네 정치외교학과입니다 이대 대학원 학부도 나오고 이대도 학부도 언덕도 하시고 대학원도 이대에서 하시고 또 하나 전공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 네 저 국제법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참 아주 귀한 일들을 많이 하시다가 또 유엔으로 들어가시고 그렇게 하시고 언어도 불어도 하시는 거로 알고 있고 영어도 잘하시고 근데 좀 IT말은 좀 배우셨나요? IT말은 이제 크레올인데 크레올은 불어에 근거가 돼 있어서요 네 그래서 뭐 한 50% 이상은 그냥 다 알아듣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이제 개인 배경은 그러시고 지금 IT 나라 우리가 이름은 이제 많이 들었죠 지진 때문에 근데 IT 나라에 대한 현재 상황이나 소개 좀 해 주시죠 네 IT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나라인데요 원래는 콜롬버스가 그 히스파뇨이라고 지금 도미니카랑 IT 전체 합쳐서 히스파뇨 섬이라고 부르는데 콜롬버스가 신대륙을 발견을 할 때 그 도미니카 지금 현재 그 섬을 신대륙이라고 처음에 착각을 해서요 거기에서 먼저 정착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서야 이제 이 땅이 신대륙이 아니라는 걸 알고 다시 여행을 떠나서 찾은 게 이제 미 대륙인데요 그래서 스페인이 처음에 정착했던 땅이기도 하고 그러다가 스페인이 이제 땅을 잘라서 블란서에 팔게 되고 블란서가 이 땅을 사서 베닌 토고에 있는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흑인들을 데리고 와서 노예 경작을 시작하면서 시작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중남미에서 유일한 흑인 국가라서 사람들이 IT를 물어보면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로 다들 착각하시죠 그래서 노예 역사만 400년이 된 나라고요 그래서 1800년대 최초로 노예 국가이면서 독립된 그런 국가라서 이 국가가 지금까지도 200년 동안 제대로 지금 정착을 잘 못하고 있는 이유가 그 노예 정신이 아직도 극복이 안 되고 또 처음에 독립을 할 때 이 나라를 가장 악한 영인 부두에게 받쳐진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아직도 부두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영적으로는 굉장히 첩박한 나라죠 네. 이 정도만 들어도 IT가 참 얼마나 어렵고 힘든 나라인지 우리가 아는데 그 경제 수준은 어느 정도가 되나요? 인구하고 인구는 지금 사실은 2006년 이후에 한 번도 인구 조사를 해본 적이 없어서 정확한 인구는 아무도 모르지만 대강 1100만 정도라고 생각을 해서 한국의 한 5분의 1 정도? 네. 그러니까 서울시 인구만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1인당 소득은 어느 정도 통계가 잡혀있나요? 글쎄요. 그런데 165개국에서 162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수단이나 소말리아나 거의 같은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남수단, 소말리아, 아프리카 나라를 기준으로 지금 말씀하셨는데 문화도 아까 말씀하신 베닌이나 또 하나 어느 나라 토고 토고에서 서부아프리카에서 왔는데 그럼 문화가 여전히 아프리카적인 문화겠나요? 풍습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노예생활 400년 하면서 아프리카에서 떨어져 나와서요. 사실 문화가 뿌리가 없죠. 그리고 또 지금은 미국의 영향, 스페인의 영향을 받아서 자기 뿌리는 없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 뿌리 찾기를 부두에서 한다는 게 사실은 문제죠. 네.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사회 혼란 현상은 어떻게 지진 이후에 굉장히 혼란한 상황에 저도 몇 년을 계속 우리 2세대를 단기 성교를 데리고 들어갔다가 그 상황을 좀 알았는데 요즘은 좀 어떤 사회의 현상은 어떤가요? IT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정치적으로 안정이 안 돼서 요새도 매일 데모고요. 매일 밤 총소리 듣고 그리고 뭐 죽어있는 시체들 간간히 보기도 하고 그리고 데모가 끊이질 않아서 타이어 태우는 그 독한 연기 속에서 늘 살아야 되죠. 그래서 IT에 있는 사람도 그렇지만 거기 와서 성교하는 모든 분들도 굉장히 고통 속에 있죠. 네. 지난번에 몇 년 전이지만 가보니까 전기가 수시로 나가고 물도 나가고 전기가 한 번 나가면 3일 동안 나가고 제가 그때 가 있을 때 그런 경험을 했는데 제일 문제가 치안이더라고요. 우리 단기 2세 팀도 우리 태권도 3단인 학생도 총이 옆구리에 들어와서 할 수 없이 갖고 있던 카메라도 뺏기고 지갑도 뺏기고 다 대낮에 그랬는데 사역을 하러 들어갔다가 그랬는데 어떻게 성교사님은 그런 일들은 어떠세요? 그렇게 위험하고 어려운 일들도 좀 많이 있으실 텐데 사실은 어느 위험 지역에 있는 분들도 다 마찬가지실 것 같은데요. 성교는 결국은 관계인 것 같아요. 현지인들과의 관계. 그래서 지금 현지인들과의 관계를 잘 모든 성교사님들이 다 잘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위험 지역에 들어가도 그 관계 속에서 다 풀어나가기 때문에 걱정 안 하시고 오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진 이후에 그렇게 큰 사건도 없었고요. 실제로. 안심하시고 오셔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워낙 너무 급한 때 들어갔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굉장히 치안도 불안하고 어렵고 힘든 때 아마 그런 특별한 때 들어가서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이제 IT 그러면 우리 영어로는 헤이디 이렇게 부드러운 발음으로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 보니까 사회적으로 고위층이라고 그럴까요? 경제적으로 고위층 이런 사람들이 프랑스 사람들하고 섞인 혼혈들? 그런 얘기도 들어봤는데 국민들의 구성은 좀 어떤가요? 이제 독립 과정하고도 좀 연결이 돼 있는데요. 독립할 때 흑인들이 그러니까 원주민 흑인들이 노예인 분들이 프랑스 지배자들 사이에서 강간으로 태어난 뮬라토라고 그러죠. 백인과 흑인 사이에서 태어난 뮬라토들하고 같이 연합을 해서 독립운동을 했는데요. 프랑스 주민들이 나가면서 이 땅을 그냥 나갈 수는 없으니까 자기 피라도 이어받은 사람한테 줘야 되겠다 그래서 뮬라토한테 사실 모든 땅을 물려줬습니다. 그래서 뮬라토하고 사실 흑인들하고 같이 연합을 했다가 독립을 하면서 이 뮬라토들이 위반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아주 까만 흑인들보다 더 위에 있고요. 그리고 뮬라토들이 독립을 하면서 투자가 필요하니까 외부에서 투자를 받아들였는데 그 투자가 독일, 미국, 시리아, 레바논, 팔레스타인 이런 쪽에서 사람들이 와서 투자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어떻게 돼 있냐면 이분들은 다 백인계층이죠. 그래서 이제 세븐 패밀리라고 그러는데 7개의 패밀리들이 경제적으로는 가장 지배계층이 됐고요. 그다음에 뮬라토가 그다음에 중간 지배층이 되고 나머지 80%의 원주민이 피지배계층이 되는 그런 구조를 만들게 됐습니다. 네. 그 당시 제가 듣기에는 프랑스라든지 유럽에서 중세에 막 그때 식민질을 할 때 사탕, 설탕. 네. 사탕수수. 네. 사탕수수. 네. 그거를 많이 경작을 했다고 들었어요. 네. 그런데 그 이후에 거기서 해방이 되면서 지금은 바뀌었는데 그 메인 주 산업 같은 것은 있나요? 지금 사탕을 어떤 관계로 해서 설탕을 못 만들게 되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정치적인 이유로 사탕수수에서 설탕을 못 만들게 됐습니다. 정치적인 이유고 미국과의 관계라는 얘기는 제가 얼핏 들었는데요. 그래서 그걸로 지금은 럼주를 만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럼주를 만들어서 많이 수출하고 사실 그것 때문에 국민들이 알코올 중독이 돼버리는 그런 너무 싸서 너무 구하기 쉽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제가 지금 길거리에 아이들 사육을 하고 있는데 그 시작점도 사실은 아이들이 럼을 마셔 너무 쉽게 마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충격받아가지고 마리아나하고 럼을 마시는 어린아이들을 보고 제가 너무 충격받아서 그 사육을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럼을 이제 주 산업이고 또 망고도 많이 수출해요 미국으로. 그런데 그거 이외에는 특별히 나오는 산업도 없고 그다음에 뭐 자연 자원도 없습니다. 네. 땅이 좀 척박하죠. 네. 많이 척박하죠. 네. 그런데 뭐 일각에서 한쪽에서는 그 커피 블루 마운틴이라는 아주 좋은 품질의 커피도 좀 나오는 걸로 아는데 그거는 뭐 대중화된 건 아니고요. 커피도 나오긴 하는데요. 그 양의 면에서는 굉장히 적습니다. 네. 그런데 블루 마운틴 종이라서 굉장히 맛은 좋다고 하는데요. 네. 로스팅을 제대로 못하니까 외국 특히 일본 자본이 와서 블루 마운틴 종의 그린빈을 다 거의 도매해가지고 간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아이티는 어떤 나라인가 이렇게 지금 우리 선교사님한테 여쭤보고 있어요. 아이티의 일반인들의 어떤 도덕 수준이라고 그럴까요 윤리라고 그럴까요 그런 특징들이 좀 있다면 일반 사회 풍습상 어떤 것들이 있나요 여성을 좀 비하한다든지 아니면 성적으로 좀 문란하다든지 도덕적으로 좀 약하든지 아마 그런 제가 짧은 경험이지만 몇 년 다녀보면서 그런 것들을 좀 눈에 띄게 보인 것도 있는데 좀 어떤가요 지금 말씀하신 게 단대요. 네. 이제 제가 가서 제일 충격받은 건 사실은 공개 직결 심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도 행해지고 있는데 도둑질을 하다가 잡히면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돌로 쳐죽이는 그 습관이 아직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네 그게 저한테는 아마 제일 충격적이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충격받은 거는 길거리에 사람이 사망을 하면 그 시체를 하루 종일 안 치우고 내버려 두는 거죠. 그런데 이유가 뭐냐면 죽은 것을 만지면 부정하다. 그러니까 이제 구약에 있는 그런 것들이 아직도 그대로 지켜지는 거예요. 돌로 쳐서 죽이는 습관들. 그 다음에 죽은 것을 만지면 부정한 것으로 취급하는 게 이상하게 이렇게 그대로 그것들이 살아있는다는 게 좀 특징적이고요. 그 다음에 여성을 굉장히 무시하고 가정이 완전히 깨져 있는 그런데 그거는 이제 노예 제도하고 많이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프랑스가 노예 제도를 할 때 가정을 인정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남녀를 이렇게 눈을 가리고 줄을 서서 그냥 이렇게 자손을 번식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루에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혼숙을 인정을 했다는데요. 그 눈을 가리고 하기 때문에 부모가 엄마가 아들하고 자기도 했고 아버지가 딸하고 자기도 했고 그래서 전혀 태어나는 아이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거 그게 이제 400년 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지금 해방은 됐지만 아직도 그 문화가 그대로 남아 있어서 성적으로 아주 물러나고 남자가 그러니까 가정이 깨져 있죠. 이 나라가.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제는 또 전통적으로 거기가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캐돌릭도 강하다고 그러셨던 것 같은데 기독교와 그런 상황은 좀 어떤가요 교회의 상황은 가톨릭이 이제 말로는 80%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가톨릭하고 부두하고 사실 구별하기가 굉장히 힘들 정도로 가톨릭 주교가 부두를 사실상 인정을 해서 부두와 가톨릭을 구분하기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부두가 모든 가톨릭의 상징들을 갖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기독교는 사실 지진이 저희들이 이제 얘기할 때는 지진이 축복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진 이후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국 선교사님과 미국 선교사님 다 합쳐서 거의 천명 가까이라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 선교사님은 40명밖에 안 되시지만 그래서 그럼 많은 선교사님들이 지진 이후에 들어오셔서 기독교가 많은 영적인 부응을 지금 이루고 있죠. 네. 그러면 미국하고 굉장히 가까운 나라인데 미국의 영향이라든지 경제적 영향. 그런데 그 커런시, 환율이나 경제 물가라든지 그런 건 좀 어떤가요? 이제 IT가 못 사니까 많은 분들이 IT는 아프리카 수준으로 생각을 하시는데요. 굉장히 쌀 거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섬이고 모든 것을 수입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 물가의 한 2배에서 2.5배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제가 슈퍼마켓 한번 갔더니 여기서 사면 비누가 1불도 안 되는 게 한 3불짜리 달러로 붙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놀랐는데. 네. 이제 지금 문제부터는 우리 선교사님의 사역 좀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사역들을 좀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저는 제 부르심이 과부와 고아 사역이어서요. 처음부터 이제 주님께서 저한테 길거리에서 이렇게 구걸하는 아이들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길거리에서 정말 버려지고 희망 없고 길거리에서 먹고 자고 그런 아이들 10살이 넘는 청소년 남자 아이들을 데려다가 기르기 시작했고 그 아이들의 집과 또 그 아이들의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40명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과부 사역으로는 싱글맘 사역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는 전 세계가 이 고아들 문제로 굉장히 좀 버려진 아이들의 문제가 심각한데 이런 아이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사실은 엄마들을 도와주면 해결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게 되면 또 영적으로 강건해지면 엄마들이 아이들을 버리지 않고 키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 고아 문제가 해결된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또 싱글맘 사역 그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 계속 일해왔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고아와 과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생명살리기 사역을 주셔서 심장병 아이들 수술해주는 사역을 시작을 해서 지금 6년이 됐고요. 지금 현재까지 63명의 아이들이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모두 다 한국에 가서 연대 세브란스 병원과 삼성에서 수술을 받고 정말 새로운 생명을 찾게 되었습니다. 네. 참 너무 귀한 일을 하시네요. 물론 영혼을 살리는 일도 하시고 또 어린 생명들의 육체적인 생명도 살리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이제 간증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유엔 직원으로 일하실 때는 사실은 물론 위험한 나라이기도 했지만 그래도 재정적으로도 월급도 괜찮으셨을 거고 또 좋은 환경이었을 때 성교사로 변환이 되신다고 그럴까요? 신분의 변화가 있으시면서 처음에 재정적인 어려움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은데 좀 그럴 때 초기의 어려움들은 어떤 게 있으셨나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는 사실 부르심을 받았을 때 저 스스로도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도 잘 몰랐고요. 그러니까 모든 성교사님들이 대부분 다 일찍이 주님을 만나고 또 열심히 기도하고 또 말씀 공부하는 중에 은혜를 받아서 이제 성교사로 헌신할 것을 또 서원하고 준비해서 어렵게 성교사가 되시는데 저는 원래 제 자신도 준비가 안 돼 있고 주님도 모르는 상태에서 선교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제 저축으로 시작을 하고 또 전혀 주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주님을 전해야 되는 그런 정말 막막한 그런 상태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파선교회도 없고 후원자도 아무도 없고 중보기조자도 없는데도 시작을 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그런데 정말 감사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잠잠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 말씀 그대로 제가 이제 돈이 완전히 떨어져가지고 어찌 할 바를 모를 때 그때 이제 그 배고픈 사람들을 봤고 그리고 제가 그때 300불밖에 안 남아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300불을 가지고 주님께 그렇게 얘기했죠. 주님 저는 남편도 없는 과부와 같은 사람인데 그 엘리야와 그 사르밭의 과부 얘기를 제가 주님 앞에 내놓으면서 저는 과부인데 주님께서 달라 그러셔서 제가 모아놓은 돈 다 드려서 제 항아리가 다 비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 아이들을 내일부터 먹이기 시작할 텐데 제 그 독을 다 채우십시오. 앞으로 죽을 때까지 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채우세요.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먹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그날 이후부터 지금 6년 이제 거의 7년이 다 되도록 쌀을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늘 기적으로 만나로 또 만나로 매출하기로 채우시는 주님을 늘 체험을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봐요. 7년 사역을 어떻게 얘기를 할 거냐 물어보면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광야 생활을 끝나면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정말 너를 이렇게 줄이고 낮춰서 네 마음을 시험을 했고 또 너의 의복과 신발이 헤지지 않았고 만나와 매출하기로 이렇게 채운 것은 그 사람이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함이라 그 말씀이 바로 제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사실 7년은 기적으로만 이루어진 삶이었다기도 과언이 아닙니다. 펀드레이징도 해본 적이 없고요. 그리고 또 주님께서 학예 허락도 하시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늘 무릎 꿇고 기도하면 채워지는 그런 걸 보여주시면서 저를 성교사로 만드셨죠. 그 훈련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우리 성교사님들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는 현장에 계신 성교사님들은 100% 동감하실 겁니다. 전부 다 같은 경험이나 비슷한 경험들 다 통과하신 고난을 통과하신 분들인데 또 성교사님 그러나 또 7년 동안 참 쉽지 않은 기간인데 그러면서도 사역에 또 어떤 좋은 간증 아이들의 변화되는 모습 그런 것도 있으셨을 텐데 그런 일들은 좀 어떠세요? 제가 저희 사역을 한마디로 정의를 하라고 그러면 생명살리기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모든 현장에 계시는 성교사님들 하시는 게 생명살리기죠. 영혼을 살리시니까 그래서 감히 모든 분들이 다 똑같은데 제 사역만 생명살리기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길거리에서 정말 희망이 없어서 아이들이 사실 살해당하기도 하거든요. 길에서. 그리고 자기 이름도 못 쓰고 또 희망도 없고 갈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정말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제가 데리고 오면 화장지 쓸 줄도 모르고 글도 쓸 줄도 모르고 밥을 숟가락으로 먹을 줄도 모르는 그런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같이 살면서 교육하면서 사람으로 변해가고 이제는 나이가 좀 늦었지만 그래도 중학교에도 올라가서 학교에서 1등합니다. 그리고 또 18살이 이미 넘은 아이들은 훈련을 시켜서 이제 한국 기업에 취직을 시켰는데 지금 잘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85명이 세례를 받고 또 영혼 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생명을 살리게 해주신 주님 너무 감사드리고 또 심장 수술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육체적으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아이들 수술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지만 또 가서 한국에서 또 다시 세례받고 다시 예수의 자녀로 부모도 아이도 다 다시 태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명 살리기 사역을 한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고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그 아이들 지금 같이 집에서 데리고 아이들 가리키고 키우시는데 지금 그 상황은 좀 어떠신가요? 거기에 지금 아이들을 하시는 집 건물이라든지 식사라든지 그 학비 비용 대주는 거라든지 이런 거는 좀 어떠신가요? 좀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저희 사역비가 총 사역비가 한국 돈으로는 한 1,200만 원 한 달에? 네. 굉장히 크네요. 네. 왜냐하면 아이들이 다 청소년이라서요. 남자애들이라서 많이 먹어요. 그러겠죠. 옷도 사야 되고. 네. 옷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신발도 비누도 치약도 칫솔도 화장지까지 물론 도네이션을 받는다 할지라도 저희가 다 그거를 다 공급해야 되는 입장이고 또 집은 저기 렌트입니다. 빌려서 임대로 하기 때문에 그 돈도 나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주인이 계속 나가라고 협박을 하고 있는 상태라서요. 그렇군요. 네. 저희가 이제 아이들을 옮길 집을 이제는 땅을 받아서 정부에서 받아서 지으려고 하는데 그 지을 건물비도 좀 필요하고요. 네. 그런데 지금 제가 좀 이왕에 주님께 여쭤볼 거 좀 크게 여쭤보려고요. 그래서 입을 크게 벌리려고 생각 중인데 40명 가지고는 너무 부족해서요. 제가 하나님 저는 100명 돌보게 해주세요. 네. 그렇게 기도하고 있죠. 거리에는 아이들이 무수하게 많은 거죠. 그럼요. 수천 명이죠. 네. 아마 그냥 말로만 들으시면 IT의 거리의 모습을 상상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제가 아마 이 사진을 좀 많이 여기다 우리 방송하는데 올릴 건데 일반 사진들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좀 나이가 지나면은 어떻게 되나요? 좀 크면은 독립을 시키시나요? 어떻게 하나요? 네. 회사를 이제 회사에 취직을 해서 저희가 20명이 넘게 이제 취직 자리를 줬는데 사실은 다 성공하지 못해요. 돈이 생기면 다시 마약하는 애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폭력적이어서 그 회사에서 짤린 애들도 있고 그런데 3분의 1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잘 지내고 있고요. 네. 그게 더 보람이고 또 6명은 지금 학교에 진학을 해서 공부를 너무 잘하고 있어서 그 아이들은 자기네들이 한다 그러면 대학까지 가르쳐 줄 생각이 있고요. 나이하고 전혀 상관없이. 네. 왜냐하면 저희는 고아원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18살 너무도 계속 데리고 있을 수 있어서 그래서 아이들이 인생이 전체에 바뀔 때까지 돌봐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혼자 계시면서 사실은 it 아이들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자녀를 삼으신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혼자가 아니고요. 계속해서 한국인 사역자들을 이렇게 젊은 청년들을 이제 대학 졸업하거나 대학원에 있거나 그런 형제 자매들이 지금까지 6개월에서 이제 1년까지 헌신해서 지금까지 30명이 왔다 갔고요. 그렇군요. 또 그중에 한 자매는 연대 간호학과를 나왔는데 예수도 저처럼 예수 모르고 왔다가 붙들려서 지금 2년 반을 저랑 같이 한 가족처럼 살고 이제는 성교사로 헌신하겠다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 번도 하나님께서 저를 혼자 두지는 않으셨고요. 또 현지 직원들이 26명입니다. 그래서 큰 가족이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물론 같이 팀으로 사역하시고 섬기시는 분들이 이제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또 지도자로 또 이 사역을 사실은 여성 성교사 단신의 힘으로 사실은 섬기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네. 그렇게 되시고. 자 우리 또 어린이들 중에 심장 그 문제가 있어서 한국에 가서 아이들을 고쳐주셨다고 그러셨는데 그 사역도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제가 사역을 이제 2012년 5월 1일 날 시작을 했는데 2개월 후에 한 의사 선생님이 오셔서 심장 수술해주는 프로젝트를 하면 어떻겠냐 제안을 하셔서 제가 좋다 말씀드렸고 그때 시작된 그 사역으로 지금까지 6년이 넘게 사역을 해왔고요. 네. 그리고 또 첫 해에 그렇게 심장 수술을 했을 때 한국의 유명 연예인들 그 크리스찬 연예인들이 후원을 시작을 하게 돼서요. 그 길미니스트리라고 김원희 집사님 그런 유명 연예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분들이 이제 펀드레이징을 해서 모든 비용을 다 그분들이 대시죠. 네. 그래서 지금까지 삼성과 연대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을 그 심장 문제가 있는 아이들을 어떻게 찾아내시죠? 각 병원에 이제 소아과들에 연락을 하면 다 이제 그분들이 리스를 가지고 있고요. 또 한 미국 단체에서 그런 이미 그런 심장병인 아이들을 다 가지고 이제 그 환자 뱅크를 운영하고 계셔서 그분들한테 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럼 아이들이 갔다 오면 정상적인 건강이 좀 회복이 되고 또 이렇게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이제 거의 다 그렇게 됐죠? 네. 그럼요. 네. 심장수술이 아름다운 건 뭐냐면 갈 때 거의 죽을 것 같이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얼굴도 막 까매갖고 까만 애들이지만 더 정말 핏빛이 없던 애들이 심장수술만 하고 나면은 3일 만에 뛰어다닌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정말 이게 감동이죠. 그럼 아이들이 그렇게 지금 40여 명의 고아 아이들도 있고 그런데 좀 자기들이 그렇게 변화받고 은혜받으면 감사 표시도 하고 또 그 고마움도 알고 그러겠죠? 아 그렇게 네. 네. 라고도 할 수 있고 제가 아니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자녀분들 다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자녀들이 너무 이쁘고 그 아이들이 부모를 역시 사랑하지만 또 자라는 과정에서 부모한테 반항도 하고 부모한테 싸움도 하고 그러죠. 그런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똑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뭐 특히 월초에 이제 5년이 넘게 제가 키웠던 아이들이 뭐 자기가 여기에 뭐 헬렌 선교사가 좋아서 있는 줄 아냐. 내가 할 수 없이 먹을 게 필요해서 왔다. 이제 내 인생 여기서 허비했다. 막 이런 얘기를 해서 너무 가슴이 아파서 아 이 사역 접어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까지 들고요. 이제 정말 5년의 세월을 제가 눈물로 막 후회도 했었는데 또 일주일 지나니까 또 잘못했다고 와서 깨어나주고 엄마 내가 정말 철이 없었어요. 또 그러면 또 그게 또 없어지기도 하고 그러고 살고 있죠. 네. 그럼 뭐 아이들하고 살다 보면 맨날 전쟁터가 뜨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네. 전쟁이죠. 지급옷고 뭐. 네. 신발이 맘에 안 든다고 그 비싼 정말 도네이션 하시는 분은 너무 귀하게 도네이션 했는데 색깔이 맘에 안 든다고 일부러 찌는 애들도 있고요. 네. 이제 그런 그런 전쟁을 매일 치르면서 살죠. 어떻게 은혜로만 아이들을 키우겠습니까. 그리고 아이들이 또 길거리에서 생활하다 보면 나쁜 습관도 있고 그걸 고치고 그런 과정에. 네. 뭐 그 안에서도 아마 서로 훔치고. 그럼요. 또 서로 싸우고. 네. 그런 일도 있겠죠. 그렇죠. 네. 그런데 제가 이제 아이들을 키우면서 막 울 적도 참 많아요. 이제 가슴이 아파서. 그런데 제가 그래요. 이 아이들이 사역자들이고 제가 이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이 아이들이 저를 주님한테 가깝게 가게 만들고 이 아이들로 인해서 제가 하나님 사람이 돼간다고 얘네들이 사역자들이라고 제가 그래요. 네. 자 이런 어려운 일 정말 조지 물러처럼 믿음으로만 해오시고 이렇게 어렵게 시작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김헬렌 성교사님을 사역을 IT의 사역을 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또 이 방송을 듣는 우리 성교사님들도 많이 들으시지만 일반 성도님들도 들으시는데 어떤 부분들이 좀 도움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아이들 집이 임대인데 자꾸 주인이 법적으로 시비를 걸어서 재판까지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결국 이사를 가야 돼서 지금 정부하고 정부에서 땅을 달라고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옮겨야 될 숙소가 사실은 제일 시급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옮겨줄 건물을 짓고 아이들 또 침대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과정이 있는데 어느 누구라도 혹시 그런 건축이나 목공이나 또 그런 거에 재능이 있으신 분들은 같이 와서 이렇게 좀 나눠주시면 좋겠고요. 저희 아이들이 매일 이렇게 아이들이 험하다 보니까 남자애들이 맨날 부셔요. 부시는 게 일이에요. 그래서 정말 일거리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자 혼자 하기에는 정말 너무너무 일이 많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오셔서 헌신해 주셔도 좋고 또 이 아이들을 사랑하셔서 이 아이들 생활비나 이런 비용을 헌금해 주셔도 좋고 또 정말 어려우신 분들은 함께 기도를 해 주시는 것도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이 아이들은 정말 기도가 필요한 아이들이니까요. 네. 그러겠네요. 그러니까 우선은 앞으로 우선 기도 제목은 새로운 땅을 정부에서 주면 건축을 해서 정말 안정되게 센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물론 거기에 대한 비용이 굉장히 필요하죠. 그게 지금 예산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지금 믿음으로 또 일을 도전하고 계시는데 방송을 들으시는 분 중에 그런 건축비도 좀 헌금을 해 주실 분이 계시면 도와주시고. 또 하나는 말씀 듣다 보니까 우리 황금기 선교사 운동에 지금 여기 미주나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은퇴하신 분들 중에 전문직이라든지 교육계통에 있던 분이라든지 어떤 전문직에 있던 분들이 함께 가셔서 좀 헌금기 선교사님은 가서 몇 년 동안 계시는 게 아니라 3개월 가시고 1개월 오시고 다시 3개월 가고 이렇게 해서 계속 좀 다니시면서 도와드리는 방법도 있고 그런데 물론 장기 선교사로 헌신을 하시죠. 그런 선교사님들이 좀 다양하게 모든 분야에 선교사님들이 필요하신 것 같고. 그럼요. 네. 또 개인적으로 아이들 양육비 1인당 1명 한 달에 양육비 50불 100불 이렇게 해서 좀 책임을 져주시면 워낙 물가가 비싸다고 그러니까요. 그 학비 같은 것도 내줘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신 것 같아요. 네. 이런 비전들이 있으신데 롱텀 비전이 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으세요? 제가 이제 아이들을 키우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IT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해 주셨는데 교육의 부제입니다. 네. 그런데 제가 만약에 학교를 짓는다면 맥시멈 아마 한 300명 제가 잘 다스릴 수 있겠죠. 물론 그 안에서 지도자도 나오겠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가르치는 선생님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랐거든요. 네. 이제 선생님들은 계속 어떻게 어떤 식으로든지 양성이 돼가고 있지만 그 선생님들이 선생님들조차도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도 모르고 가르쳐야 되는지도 모르고 본인 스스로도 지식이 없다는 거에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학교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교사 재교육을 놓고서 제가 기도하고 있고 이 교사들이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제가 선교사로 파성할까 지금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사들을 자식 교육을 시켜서 지식도 주지만 이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가르치면 이 사람들이 전국에 다 퍼져서 아이들을 가르치면 정말 언젠가는 10년 뒤에는 정말 아이들이 변하지 않을까. 이제 그 소망 하나. 두 번째는 영적으로 수많은 그 목회자들이 이렇게 지진 이후에 양성이 됐는데 너무 우우죽순으로 생기는 그 신학교에서 말씀 훈련도 제대로 안 되고 기도 훈련도 안 된 사람들이 목회자를 하다 보니까 지금 한 집 건너 한 집 교회일 정도로 이렇게 교회는 늘어나지만 그 교회가 그냥 자기네들한테는 생활의 수익을 주는 수단으로 전락하는 거를 보면서 교회를 지어주는 게 급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한테 말씀과 기도로 거듭나게 해주는 게 정말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번에 한국에 있는 아세아 신학대학교하고 저희가 이제 정식으로 업무 체결, MOE를 맺었고요. 그리고 제가 아세아 신학교의 선교대학원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내년에 아세아 신학대학 부설로 목회자 학교와 기도 학교를 지금 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길거리 아이들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나라를 바꾸려면 교사들과 교육과 목회자들, 영적인 지도자들이 변해야만 이 나라가 바뀐다. 그래서 교사 재교육센터, 목회자 재교육센터 그게 이제 저의 롱턴 비전이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한편에 다른 또 우리 지면하고 연결은 우리 또 IT 지부장으로도 이제 수고하시기로 되어 있고 또 그렇게 해서 연결이 되는데 또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 중에 혹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단기 선교라도 가보시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저희 지멘으로 연결해 주시면 저희가 잘 안내해 드리고 또 가실 때 훈련도 도와드리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필요한 재정 지원도 만약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때문에 하시게 되면 저희들한테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잘 전달해 드리고 저희는 100% 다 전달해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또 우리가 IRS 등록된 정식 선교기관이기 때문에 세금 공제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또 다 발행해 드리고요. 그렇게 하니까 우리 IT 다시 한 번 지진 났을 때는 너무 충격이 커서 IT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높아졌다가 이제 지진이 얼마 전 지나고 나니까 여전히 상황은 변함이 없는데 영적으로 선교적으로 너무 필요한 지역인데 지금은 다시 한 번 우리 김엘렌 선교사님 통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자 우리 김엘렌 선교사님 이제 좀 개인적인 질문인데 건강을 좀 한 번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알지만 참 기도가 많이 필요해요. 우리 선교사님 건강이 지금 어떤 상태신가요? 글쎄요. 이제 IT에 너무 준비가 없이 그냥 가서 또 생활하고 거기가 이제 온도가 거의 100도가 넘고 습도가 많고 또 경제적으로도 또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그 먹는 거라든지 뭐 사는 게 너무 좀 형편이 없었었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건강을 좀 많이 잃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6년에 이제 농내장으로 거의 뭐 시력을 90%를 상실했다는 진단도 받았고요. 그리고 계속 어질어질해서 이제 심장병이 아닌가 이번에 이제 한국 갔다가 심장 조용도 하게 됐는데 결국은 문제가 심장 기능이 너무 약해서 피가 부족해서 막 빈혈도 오고 이제 혈액순환 장애가 있다는 이제 그런 판정도 받았는데요. 네. 이제 주님이 고쳐주셔야죠. 네. 그리고 또 IT에 있는 어떤 댕기혈이라든지 또 말라리아보다 더 무서운 병도 걸리셨다는데 그런 간증도 좀 해주시죠. 아 네. 2014년이 저한테는 가장 힘들었던 해였던 것 같은데요. 그 해에 말라리아보다 한 10배 정도 더 심한 치킨구냐라는 모기가 옮기는 병이 있는데 그 병은 이제 관절염을 일으키고 이제 임파선을 공격하는 그런 그 병을 알아서 6개월 동안 거의 뭐 일어나지도 못했었고 또 댕기혈도 알았고 식중독도 알았고 뭐 장티푸스도 알고 또 그 해에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뭐 또 동료 성교사가 또 살해되는 그런 일도 있었고 이제 그래서 2014년부터 계속 영적으로도 그렇고 육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공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뭐 어떤 상태세요? 건강은? 그 혈액순환 장애가 좀 심해서 쉬라는 권고를 여기저기서 너무 많이 받아서요. 일단 한 3개월 적게는 3개월만이라도 좀 쉬면서 제가 아는 분이 지금 메릴랜드에 계시는데 그 한의사 선생님한테 좀 치료를 그분이 하도 받으라고 권유를 하셔서 그곳에서 3개월만이라도 좀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사실 일선 성교사가 3개월을 현장을 비운다는 게 너무 쉽지가 않죠. 누군가가 또 운영도 해줘야 되지만 제가 없을 때 이제 성교비가 안 들어올 수 있으니까 또 쉬려고 하면은 또 이 성교비가 또 충분해야 되는 그런 부담도 있고 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죠. 쉬기는 쉬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사실은 우리 일반 성교사님들 교단 파송이라든지 다른 교회 파송은 정식 안식년 휴가도 있고 그래서 또 안식년 중에는 또 성교비도 그래도 기본으로도 나오고 하는데 우리 성교사님 입장은 참 그런 것이 없고 이제 뭐 명목상 파송은 받으셨지만 그런 게 저희 지맨도 재정으로 지원해 드릴 수 있는 그런 단체가 아직은 못 돼서 이렇게 네트워크 해드리고 소개하고 연결해 드리는 거 하지만 그게 참 아쉽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7년 동안 사실은 한 번 안식년을 하셔야 되는데 보통 한 4년에 한 번은 아무리 못해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너무 오랫동안 혼자 고생하시고 왔는데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좀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 IT 성교에 좀 동참해 주시고 또 특히 우리 김혜란 성교사님 앞으로 롱롤 하시도록 좀 특히 건강을 주시고 아까 농내장으로 좀 시력을 많이 90% 이상이라고 그러셨는데 지금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다 좀 차이가 있으시죠? 네. 오른쪽은 90%고 왼쪽은 70% 이제 이뤄서요. 그래도 왼쪽 눈으로 대부분 다 보죠. 그러니까 시력이 아직 남은 게 왼쪽은 10%? 30%가 남아있죠. 오른쪽은 10%만 남았고. 10% 네. 그냥 보실 그냥 이렇게 얼굴 뵈면은 그런 건 안 보이는데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끝까지 오히려 시신경을 좀 회복시켜 주셔서 정말 롱텀으로 우리 IT를 위해서 성교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눈에 좋은 약 같은 거 아시는 분들은 좀 보내주세요. 그러면 정말 건강 회복하기에 좋은 일이 있고 건강 영양제라든지 또 그다음에 건축을 하셔야 되는데 건축 비도 필요하고 건축에 필요한 전문가들도 필요하고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이 좀 도와주시고요. 우리 하여튼 김헬렌 선교사님 아직 우리 선교계에는 별로 알려져 있지 않으세요. 그래서 정말 평신도 전문인으로 또 사실은 사회 한국에서도 이미 굉장한 배경을 가지고 정치외교학과 법과 이런 거 대학원에서 하시고 또 사회적으로 정치계에서도 참 중요한 일도 하셨고 했는데 이제는 온전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선교사님 하여튼 너무 말씀 듣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도 참 정말 기도해야겠다. 또 저도 이렇게 마음이 좀 아프기도 하고 그런데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이 아마 같은 마음이실 겁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 우리 김헬렌 선교사님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끝으로 기도 제목 다시 한번 부탁해 주시고 인사 부탁드립니다. 저희 사역을 위해서 또 이 길거리에서 죽어가는 아이들 또 그런 아이들이 새 생명을 찾고 영혼을 찾을 수 있도록 또 더 많은 아이들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후원해 주시고 또 더 많은 사역자들이 같이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많이 와서 봉사에 헌신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는 건강을 회복해서 또 하나님 나라에 더 열심히 헌신할 수 있도록 또 제가 영적으로 지치지 않고 늘 강건할 수 있도록 또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방송을 들으시고 또 늘 기도할 때마다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선교사님들 힘내시고요. 또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171나라에 2만 7천여 명의 선교사님들이 지금도 몸을 아끼지 않고 생명을 들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 들으신 분들 오히려 더 어렵고 힘드신 환경에도 있지만 또 이렇게 힘든 가운데도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우리 김혜린 선교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한번 다시 각오를 다지시고 또 기도하시고 힘차게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며 또 감사를 드립니다. 진행에는 김정환 선교사였습니다.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리고 이 김혜린 선교사님의 연락처와 그 모든 내용은 우리 방송 아래에 정보를 올려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Sebograf adhydrä heading forί Ladakhs Wind Peki 감사합니다.